여러분 여러분 6천점 드디어 유일한 생존자라는 게 나오고 나서 처음 찍어봤어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천난 놈 새끼고 못난 놈 보내고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상해. 이상해. 늦방권 낸 거야 지금. 진짜 이상해. 어이 젊은 친구. 심사가 깬 거야? 한 번 쳐주라. 빠밤! 아니 이 쿡쿡이 뭐라고요? 아이고! 파이팅 게임! 나 이래도 돼지? 역시 단가가 중요한데요. 이틀 쉬었다고 변하는 돼지가 아니지 역시. 아 당연하죠. 이 사람이 한결 같아야지. 내 내년 새해마다 내 신조가 뭔 줄 알아 여러분? 오! 반대로 했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길. 변기는 있어도 변기는 없길. 아 근데 진짜 나 요즘 왜이렇게 치킨을 잘 먹지 진짜. 왜이러지? 배그 핵이 줄어든거 아냐 여러분? 내가 잘하는게 아니라? 아니. 딸만서도 보실거 아냐. 딸만서도 더 잘하지 않아? 근래? 아 나만 본.. 아! 아 합격. 그 정답이었다 방금. 어 멘트 좋았다. 너무 좋았다. 어 나만 본다는.. 어 너무 좋았다. 뭐야 차 소리. 안대무스. 나 배율 없는데? 차가 도망간다 너. 오! 오! 잘 쏜다잉. 쟤도 피 없었거든요. 피할 수 밖에 없었어. 나는 피 안채우고 수류단은 선택했죠. 어차피 피세면 죽을거 같으니까. 요번에 비가 진짜 많이 온대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 태풍 조심하세요 진짜. 근대의 대장은 무거워서 안 날라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큼큼. 너무 보고싶었어 오빠. 아 감사하죠 봉냐님. 어서오세요. 아 뒤에 오빵. 아 감사합니다. 오빠 소리 좋아하면 아재랬는데. 링구 오빠 아재야. 그거 싫어하는 남자분들 드물어. 진짜 아니 그거는. 나이랑 관련 없어. 그거는 싫어하는 분들 드물어. 근데 차가 왜 느린거 같지. 저 앞에 차 간다. 멈추나? 내일 태풍와도 저는 정육하러 갔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수류탄 없네. 곤란하네. 뒤에도 있네. 뒤에도 있네. 뒤에도 있네. 와. 와. 굴림보 진짜 미쳤다리. 돌았다리. 얘 왜이래 요즘에. 와. 왜이래 잘해. 돌았니 진짜. 뭐해 뭐야 요즘에. 확실해 이거. 내가 잘하는거야 요즘에. 진짜 이거는. 확실한거 같아. 이런 말 해도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군대 버리자라고. 갈 길이 멀다 임마. 군대 많이 들고 있어야 돼. 갈 길이 임마 좀 멀다잉. 많이 멀다잉. 오우씨. 돼지 임마 된다. 팔굽혀펴기 피자하고 스파드 버거. 나 보여? 저거. 절대 못하 이거 이제. 저거 안보여요. 부장님 없으신가요 혹시? 뭐 굴림보가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거. 와. 아니 부장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아 시킬라고 했는데. 와. 도마우통구동. 감사합니다. 피자는 너무 많이 먹었던거 같고. 순살 치킨 콜. 아. 족발은 손으로 먹기 너무 귀찮고. 순살 치킨 콜. 콜. 데리야끼 소스 딱 해가지고 콜. 앞에 사람. 거긴! 지옥이야! 어 뭐야 소리 좋았나. 아 소리가 나야 더 리얼했을텐데. 아. 이 집 지나가야 되네. 오. 다시 하도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 가야되지. 안개까지 껴가지고. 방금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안되고. 한평집 뒤에 사람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총은 이래 쏴야지 임마. 으잉? 에잇? 총은 으잉? 같이 밥 묶어. 에잇? 이렇게 쏴줘야 으잉? 에잇? 탈마또다고 으잉? 다 했어. 잠시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도우고. 아 친게 아니고 보기만. 아 봤다는거지. 아 엘탑에서 붙었다. 엘탑에 붙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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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탑이 애매할걸? 뒤에 쎄 엘탑 소리도 나는데. 뒤에 엘탑. 뒤에 엘탑. 저기 언덕 뒤에 엘탑 있어. 뒤에 엘탑 있어. 어. 아 너 보이죠? 어? 야 저 이상해 68번 이상해 우와씨 몇방콘 낸거야 지금 잠시만 진짜 이상해 여러분 온감아니야 진짜 이상해 3-3인데 진짜 이상해 차 뒤에 있나 차 뒤로 갔네 오야 저기서 대놓고 드링클 먹는다고? 집주전할게요 여러분 하지만 컴퓨터는 컴망이라는거 여러분 인정? 컴망이 있으면 안죽었다 쟤 위에 하나 여기 여기 내려왔죠 방금 보고보러 간다 아 이거 안개 안있으면 더 빨리 봤을텐데 앞에 헌덕이 있을거에요 77번이네요 앞에 카우커로 잡았어요 지나간다 강남아 아니 다섯방 넘게 때렸지않아 방금? 뭐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나 무빙하면서 때린거야 여러분 그냥 때린거 아니야 뒤에서 때릴꺼야 무빙하면서 때렸어 나 방금 무빙하면서 쐈어 여기 있었어요 방금 다섯방금 봤죠 여러분 보셨죠? 뵙도 좀 밑에 쏘았어요 방금 밑에 쐈어 우진아 못봤는데 어디지? 간으로 간다 여기 소세혜 와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5 빠바와우와 2호수기 진짜 쿱립보 미쳤따리왜왜왜왜왜왜왜왜 처음에 이거는 어디지? 저격이 뭐 잠시만 이거 어디서 온거야 아 저격이네 저격이네 동무식이 여기서 왔네 진짜 대놓고 나이는데로만 오네 대놓고 나이는데로만 오네 쏘는거도 고였네 아 이거 가려야되는데 저는 피채음 대신 수류탄을 선택했죠 와 진짜 미쳤다리 진짜 야 화염병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와 버릇 아 얘 피도 없었네 내가 안사도 죽었네 안사도 죽었네 안사도 죽었네 받는 받는 하하하하 와 진짜 상대방 느낌으로 보면은 진짜 나 이상한데요 군화 물결표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핵이 핵이 있네 와 핵맞네 핵맞아 핵맞아 와 아리 고생생님 감사합니다 얼루에이주님 삼바오톤코드원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바오톤코드원 삼바오톤코드원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핵이 줄어든게 아니라 내가 핵을 잡고 우승하는거 같은데 지금 계속 볼때마다 내가 그냥 핵을 다 잡아버리고 우승하고 와 나쁜새끼 진짜 항상 열심히 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 보자 아 이거 이전에 보자 여러분 잠시만 얘 뒤 와 피이거나 그거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2대 맞고 피이 것 같애였어? 후라이팬도 안 돼 4대 5 총 6대 맞췄는데 한판 후 이게 말이 돼 이게 씨 진짜 감사해요 네 확실히 삶조끼의 체감이 커요 이 조끼는 좀 괜찮은데 삶조끼의 체감 와 진짜 못 쏜다 여기선 잘 못 쏘는 사람이 없지 아 옆에서 어시스턴 지렸고 또 여기서 피 튀는 게 나한테 보였어 이 사람 피 튀기는 거 이게 보였어 피 튀기는 거 와 죽기 직전 나 이 거리를 레다수로 헤드 깠어 이 거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수류탄 맞췄 요즘 진짜 미쳤따리 와 요즘 저도 저한테 놀래요 진짜 요즘에 통용하실 수 없어보니 요즘 파란색 너무 많아 이iałem 이렇게 가면 하지마 이렇게 오지마 지금